영어소설 영문독해 조지 오웰 원작의 애니멀팜 챕터 10 여덟 번째 영상입니다. 돼지들과의 술자리에서 필킹튼은 동물농장과 이웃농장들 간의 우호적 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란다는 발언을 하면서 동물농장의 엄격한 규율과 하층 동물들에게 일은 많이 시키고 식량은 조금만 배급하는 방식을 모두가 본받아야 한다고 치켜 세웁니다. And now, 이제, he said finally, 필킹튼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He would ask the company, 자기가 일행들에게 요청하겠다고, to rise to their feet, 일어나달라고, 여기 there는 the company죠, and make certain. 자, 여기서 ask to는 뭐뭐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건데, 첫 번째가 rise, 두 번째가 make예요. 모두 일어서서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That 이하의 사실을, their glasses will fall, 자신들의 잔이 채워져 있는지. 젠틀맨, 신사 여러분, concluded Mr. 필킹튼, 필킹튼 씨가 마무리하는 말을 했습니다. 젠틀맨, I give you a toast. 신사 여러분, 건배합시다. To the prosperity of animal farm, 동물농장의 번영을 위하여. 정리하겠습니다. 필킹튼 씨는 지금 참석자들이 일어서서 자기 잔이 채워져 있는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마무리하는 말을 했습니다. 신사 여러분, 건배합시다. 동물농장의 번영을 위하여. 넘어갑니다. There was enthusiastic cheering. 열렬한 환호가 있었습니다. And stamping of feet. 발을 구르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발을 구르면서 열렬히 환호한 거죠. Napoleon was so gratified. 나폴레온은 너무나 만족했어요. So that 구문이에요. 나폴레온이 너무 만족해서 that 이하의 일이 생겼어요. He left his place. 나폴레온이 자기 자리를 떠났어요. And came round the table. That 이하에서는 he가 주워, left가 첫 번째 동사, came이 두 번째 동사입니다. 나폴레온이 자기 자리를 떠나서 테이블을 돌아서 왔어요. To clink his mug. 부정사의 결과적 용법이죠. 와서 자기 잔을 쨍그랑하고 부딪혔어요. Against Mr. Philkingtons. 여기 Mr. Philkingtons 다음에는 mug가 생략이 돼 있는 겁니다. 자기 잔을 필킹튼 씨의 잔에 쨍그랑하고 부딪혔어요. Before emptying it. 자기 잔을 비우기 전에. 이게 영어하고 우리말하고 말하는 순서가 좀 다른데. 자기 잔을 비우기 전에 잔을 쨍그랑 부딪혔다는 것은 잔을 쨍그랑 부딪히고 나서 자기 잔을 비웠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열광적인 환호와 발을 구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폴레온은 너무 만족한 나머지 자기 자리를 떠나 식탁을 돌아와서 자신의 잔을 필킹튼의 잔에 쨍그랑 소리가 나도록 부딪힌 후에야 자기 잔을 비웠습니다. 넘어갑니다. When the cheering had died down. 환호 소리가 잦아들었을 때 여기 나폴레온은 후 이하의 내용과 같은 나폴레온이에요. Who had remained. 남아있었어요. On his feet. 자기 발로 선 채로. 이렇게 자기 발로 선 채로 남아있던 나폴레온이 주어. Intimated가 동사입니다. 나폴레온이 알렸어요. 나폴레온의 사실을 자기도 역시 해야 할 말이 몇 마디 있다고 정리하겠습니다. 환호성이 잠잠해졌을 때 계속 서 있던 나폴레온은 자기도 몇 마디 할 말이 있다고 알렸습니다. 넘어갑니다. Like all of Napoleon's speeches. 나폴레온 연설의 모든 것들처럼. 즉, 나폴레온의 모든 연설이 그러하듯이. It was short. It는 나폴레온이 앞으로 할 연설이에요. 나폴레온의 이번 연설은 짧았고. And to the point. 간단 명료했습니다. He too. 나폴레온 자신도 역시. He said. 나폴레온이 말했어요. Was happy. 삽입된 he said을 빼면 he too was happy. 그도 역시 행복했어요. That 이하라서 행복했어요. The period of misunderstanding. 오해의 시기가. Was at an end. 끝이 났어요. 그래서 행복하다고 나폴레온이 말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나폴레온의 모든 연설이 그러하듯이. 그의 이번 연설도 짧고 간단 명료했습니다. 그는 오해의 시기가 끝이 나서 자신도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넘어갑니다.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There had been rumors. 여기 had been은 과거보다 앞선 과거를 나타내는 대과거 시제입니다. 소문이 있었어요. 전에는. 다음에 circulated 앞에는 관계대명사 비동사가 생략이 돼 있고, 그 관계대명사가 rumors를 가리키면서 멀리게는 때에는 미까지 이어집니다. 비동사 circulated. 수동태죠. 시제는 역시 대과거입니다. 소문들이 예전에 유포가 됐었어요. He had reason to think. 그는 그렇게 생각할 만한 근거가 있었어요. 그는 나폴레온이죠. By some malignant enemy. 비동사 circulated by. 전형적인 수동태 고문입니다. 어떤 악의에 찬 적에 의해서 퍼뜨려진 소문. 그러니까 소문이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어떤 악의에 찬 적이 일부러 퍼뜨렸다는 건데, He had reason to think. 나폴레온은 그렇게 생각할 근거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음에 관계대명사 that는 rumors를 가리키면서 문장 끝까지 이어집니다. That dia가 소문의 내용이 되는 거죠. There was something subversive, 파괴적인 무언가가 있어요. Something, anything, everything처럼 thing으로 끝나는 말들은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합니다. And even revolutionary, 그리고 심지어는 혁명적인. Subversive하고 revolutionary가 둘 다 something을 수식하고 있죠. 혁명적이고 파괴적인 무언가가 있어요. In the outlook, 세계관 속에, of himself and his colleagues, 자기 자신과 자신의 동료들의 세계관 속에, 세계관 속에 파괴적이고 혁명적인 게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아주 파괴적이고 뭔가 뒤집어 엎으려고 한다 이런 뜻이에요. 상당히 위험한 성향이라는 거죠. 나폴레온과 그의 동료들에 관해서 이러한 소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가 다 나폴레온의 말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소문이 돌았는데, 그 소문은 악의에 찬 적이 퍼뜨린 소문이었고, 나폴레온 자신은 그렇게 생각할 근거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 소문은 나폴레온 자신과 자신의 동료들의 세계관, 즉 성향 속에는 파괴적이고 혁명적인 무언가가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넘어갑니다. They had been credited. They는 나폴레온과 그 동료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credit with는 뭐뭐에게 무엇이 있다고 믿는다라는 뜻인데, 여기가 지금 수동태니까 그들이 with 이하가 있다고 믿어졌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Attempting to start up rebellion. 반란을 일으키는 시도가 있었다고 믿어졌어요. 즉, 나폴레온과 그의 동료들이 반란을 일으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믿은 거죠. 누가? 주변 사람들이, 특히 주변의 농장주들이. Among the animals. 동물들 사이에. On neighboring farms. 이웃 농장에 있는 동물들 사이에. Nothing could be further from the truth. 여기는 further 다음에 than that가 생략이 된 겁니다. 아무것도 그것보다 더 멀 수가 없어요. From the truth. 진실에서부터. 그것보다 진실에서 더 먼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그것보다 더한 거짓말은 없다는 거죠. 이때 생략된 that, 그것은 앞에 말한 내용 전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나폴레온이 말한 내용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나폴레온과 그의 동료들은 이웃 농장에 있는 동물들 사이에 반란을 부추기려 한다고 믿어졌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거짓말은 없을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Their soul wish. They는 계속해서 나폴레온과 동료들이죠. 아직도 나폴레온의 발언 내용이니까. 나폴레온이 저와 제 동료들은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Their soul wish. 그들의 유일한 소원은. Now and in the past. 지금도 그리고 과거에도. Wants to live. 사는 것입니다. At peace. 평화롭게. And in normal business relations. 그리고 정상적인 상거래 관계에서. With their neighbors. 자신들의 이웃들과. 이웃들과 평화롭고 정상적인 상거래 관계로.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자신들의 유일한 소원이라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나폴레온 자신과 그의 동료들의 유일한 소원은. 지금도 그리고 과거에도. 이웃들과 평화롭게 정상적인 상거래 관계를 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나폴레온은 말했습니다. 넘어갑니다. This farm. Which he has. 같은 이 농장은. He had the honor to control. 나폴레온 자신이 관리하는 영광을 가지고 있어요. 즉, 영광스럽게도 자신이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He added. 나폴레온이 말을 덧붙이고 있어요. Was a cooperative enterprise. 여기서는 This farm is 주어. Was가 동사니까. 자기가 영광스럽게도 관리하고 있는 이 농장은 협동조합식의 기업입니다. 이런 뜻이죠. The title days which were in his own possession. Which 이하와 같은 부동산 권리 증서. 자기가 지니고 있는 부동산 권리 증서들이 주어. War owned가 동사입니다. War owned by the pigs. 돼지들에 의해서 소유가 되고 있어요. Jointly. 공동으로. 부동산 권리 증서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나폴레온인데 소유권은 돼지들에게 공동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식 기업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나폴레온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영광스럽게도 자신이 관리하는 이 농장은 협동조합식 기업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권리 증서들은 돼지들이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He did not believe. 나폴레온은 믿지 않아요. He said.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나폴레온은 that he are 라고 믿지 않아요. Any of the old suspicions. 예전의 의혹들 중 어느 것이. Still lingered. 아직도 남아있다고. But certain changes had been made recently. 하지만 어느 정도의 변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Recently. 최근에. In the routine of the farm. 농장의 일과에. 다음에 관계되면서 which는 certain change를 가리키면서 문장 끝까지 이어집니다. Which should have the effect. 여기 should는 미래형 조동사 쉘의 과거형이에요. 앞으로 효과를 가지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Of promoting confidence. 신뢰를 증진하는 효과를 가지게 될 거라는 거죠. Still further. 더욱더. 효과가 있게 될 것이라고 나폴레온이 말했습니다. 넘어갑니다. Hither to. 지금까지. The animals on the farm. 농장의 동물들이. Had had a rather foolish costume. 약간 어리석은 관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음에 전치사 of는 동격을 나타냅니다. 그 어리석은 관습과 addressing one another as comrade가 동격이라는 거죠. Addressing one another. 서로를 불러요. As comrade. 동물하고 불러요. 서로를 동물하고 부르는 어리석은 관습이 있었다는 거죠. This was to be suppressed. This는 어리석은 관습을 가리키고 있죠. 이 어리석은 관습이 was to be to 예정 의무 가능 운명 의도 중에 오늘은 예정으로 보겠습니다. 금지될 예정이에요. 정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장의 동물들은 서로를 동물아 부르는 약간 어리석은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습은 금지될 것입니다. 당연히 나폴레온의 말이죠. 넘어갑니다. There had also been a very strange costume. There had been. 과거보다 앞선 과거를 나타내는 대과거죠. Also 또한 매우 이상한 관습도 있었어요. 다음에 관계대명사 who's는 a very strange costume을 가리키면서 unknown까지 이어집니다. 관계대명사의 소유격은 선행사가 사람의 아닐 때도 who's를 쓸 수가 있죠. whose origin was unknown. 그 관습의 기원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어디서 시작됐는지 모르는 관습이라는 겁니다. 다음에 전치사 of the 또 동격이에요. 매우 이상한 관습이 뭐냐면 of 이하라는 겁니다. 그 관습은 marching, 행진하는 거예요. Every Sunday morning, 매주 일요일 아침에 pass the ball's skull, 숯돼지의 두개골을 지나서. 다음에 관계대명사 which는 숯돼지의 두개골을 가리키면서 문장 끝까지 이어집니다. 그 두개골이 was nailed, 못으로 박혀 있었어요. to a post in the garden. 뜰 안에 있는 말뚝에 무수로 박혀 있는 숯돼지의 두개골을 지나서 행진을 했어요. 이 두개골은 메이저 영감의 두개골이죠. 인간들을 몰아내고 동물들만의 낙원을 건설해야 한다는 혁명정신을 불어넣어준 정신적 지주예요. 그의 혁명정신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의 두개골을 기념비처럼 말뚝에 매달아놨고 일요일 아침마다 그 앞을 행진하면서 그의 가르침을 되새겼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습을 나폴레오는 매우 이상한 관습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또한 어디서 생겼는지 알 수 없는 매우 이상한 관습도 있었는데 그것은 뜰 안에 말뚝에 못으로 박아놓은 숯돼지의 두개골 앞을 동물들이 매주 일요일마다 행진하는 것이었습니다. 넘어갑니다. This too would be suppressed. 이러한 관습도 역시 금지될 것입니다. And the skull had already been buried. 그리고 그 두개골은 이미 땅에 묻혔습니다. His visitors might have observed too. 나폴레온의 방문객들이 might have observed. Might에는 불확실한 추측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might have observed. 과거형이죠. 어쩌면 아까 유심히 봤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The green flag. Which 이하와 같은 녹색 깃발을. Flew from the mast head. 돛대 꼭대기에서 드리워진 녹색 깃발을. 여기도 나폴레온의 말이니까 어쩌면 방문객 여러분들이 녹색 깃발을 눈여겨보셨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러한 관습도 역시 금지될 것이며 그 두개골은 이미 묻어버렸습니다. 방문객 여러분들은 아마도 돛대 꼭대기에 드리워진 녹색 깃발을 보셨을 겁니다. 넘어갑니다. If so, 만약에 그랬다면. 즉 만약에 그 깃발을 눈여겨봤다면. They would perhaps have noted. Would have noted.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과정이죠. 그 녹색 깃발을 뭐 그렇게 눈여겨보진 않았겠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그 방문객들이 알아차렸을 거예요. 아마도. That di 사실을 알아차렸을 거라는 거죠. The white hoof and horn. 흰색의 발굽과 뿔. 다음에 관계되면서 위치는. The white hoof and horn을 가리키면서. Marked까지 이어집니다. It. 그 녹색의 깃발은. Previously. 예전에는. Had been marked. 표시가 돼 있었어요. 위치 앞에 위드는 원래 Marked 다음에 있던 건데 앞으로 나간 겁니다. 위치가 흰색의 발굽과 뿔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그 녹색의 깃발에는 흰색의 발굽과 뿔이 표시가 돼 있었던 거죠. 예전에는. 그런데 that di에서는 그 흰색의 발굽과 뿔이 주어입니다. Had been removed가 동사죠. 흰색의 발굽과 뿔이 지워졌어요. Now. 지금은. 이렇게 지워진 것을 알아차렸을 거예요. 만약에 그 깃발을 눈여겨보았더라면 인간들을 몰아내고 동물들만의 공화국을 건설하자고 하는 혁명사상의 상징인 발굽과 뿔을 지워버렸다는 겁니다. It would be a plain green flag. 여기 Wood는 미래형 조동사 위례 과거형이죠. 그 깃발은 아무 무늬가 없는 녹색의 깃발일 거예요. From now onwards. 지금부터 앞으로. 발굽과 뿔이 그려져 있던 녹색 깃발이 아무 무늬가 없는 단순한 녹색 깃발로 바뀔 거라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만약에 방문객들이 그 깃발을 유심히 보았었다면 그들은 예전에 깃발에 표시되었던 흰색의 발굽과 뿔이 지워진 것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그 깃발은 아무 무늬도 없는 단순한 녹색의 깃발로 바뀔 것입니다. 라고 역시 나폴레온이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